앤옥과 강혜연의 첫 데이트는 그야말로 로맨틱함의 절정이었다. 신랑 수업 124회에서는 앤옥이 데이트 중 감동적인 고백을 준비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앤옥과 강혜연은 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플 중 하나로 두 사람의 로맨틱한 여정은 방송 내내 주목받았다. 첫 데이트의 설렘 속에서 앤옥은 강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거리를 함께 산책하며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앤옥은 갑자기 길거리의 작은 음악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그는 강혜연에게 잠깐만 기다려줄래, 라고 말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앤옥은 가게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다시 강혜연 곁으로 돌아왔다. 강혜연이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길거리 가수가 나타나 감미로운 사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앤옥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그 순간 강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앤옥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고백은 진심 그 자체였고 강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이 특별한 순간에 감동을 받은 강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앤옥을 껴안으며 나도 사랑해, 앤옥이라고 속삭였다. 이 로맨틱한 장면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앤옥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를 감싸는 강혜연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랑의 순간을 연출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감동을 나누었다. 방송 후 이어진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과정을 그렸다. 앤옥은 앞으로도 강혜연과 함께 많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그는 강혜연의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하며 더욱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기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어머니는 앤옥에게 강혜연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앤옥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혜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앤옥과 강혜연의 사랑은 이처럼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며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다. 신랑 수업은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와 감정적인 충돌을 통해 가족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